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연아 장미꽃 20개야. 이야 좋겠다. 널 위한 20살. 친구 나도. 어 언니. 언니 깰깃바빠. 나 좀 비켜봐. 봐. 깰깃바빠. 방금 되게 미진이 같았어. 와 그림자 나와. 감사합니다. 제가 20살이 있을 수 있었던 건 저희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떼. 어떻게 우리 멤버들이랑 저희 20살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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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살에 지나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20살은 어땠는지. 어머 누구야? 귀여워. 저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어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에요? 저거 PPT예요? 아니 저거 시작 페이지였어요. 아 그래요? 시작 페이지. 어른. 다 잘한 사람 또는 다 잘해서 자기 일에 책임을. 앞에서 발표하는데 이제 부끄러워서 이렇게 손 꼭 잡고 이렇게. 내가 생각한 어른이라는. 귀여워. 상상돼. 저는 나에게 20살이란 불타고 있는 장작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막 모든 것을 써가면서까지 진짜 힘들게 놀았고. 진짜 힘들게 학교 다니고 막 그랬어. 열정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아주 열심히 살던 때였습니다. 좋겠다. 뭐야? 10살 아니에요? 10살 아니야? 10살 아닌가요 이거? 12살. 아영은이 너무 귀엽다. 그때는 20살 때 뭔가 큰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갑자기 앞머리를. 싹둑. 짧게 잘랐고. 뭔가 내 20살은 도전? 응. 내가 뭘 해야 될지? 되게 많은 도전을 했던 나이가 20살이었던 것 같아. 세무살이 그런 거였구나. 알았다! 아! 난리 나. 대학교 샌 애기다 진짜. 샌 애기. 엄청 어른인 줄 알았던. 애기? 저는 20살이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학교를 조기 입학해서 2학년이었는데. 스무살이라는 게 너무 예쁜 나이라서 기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진을 찍으시는 분을 어떻게 찾아서 제가 작업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남겨놓은. 너무 예쁘다. 내가 저렇게 열심히 화장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 입술이 있어. 나 씻는 살 화장 나. 입술이 있어. 입술이 있어. 정직해. 꼬리 볼륨도 하나도 없는 저. 그러니까. 풋풋하다. Got To Get To Get To Get To Get To Get Out. 원하ội 퍼평. 6년 전입니다.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물어보는 게. 어때 가지고. 네 5년 전인 박지원 씨 보실게요. 나는 저 따라서. 생일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래 보이네요. 잠시 더 왜 그래? 근데 진짜 필터가... 아니 나도 저 필터야! 비유길리! 비유길리!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썼었던 비유길리에요! 나빠 너도! 왜 그래 인마! 저는 스무 살 때 생각보다 별게 없었다! 뭐 되게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고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구나! 제 스무 살은... 근데 넌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여! 왜지? 왜지? 이들이 있으니까! 비유길리다 비유길리! 아니 저 형광 필터 어떻게 할까? 저 형광 립스틱 뭐예요? 필터 때문에 저렇게 돼! 필터 때문인 거 같아! 혹시 맥도날드예요? 아니 근데 있어! 아니 스무 살 때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는데 아이스크림 맛있어! 나 저런 사람 본 적 있는 거 같아! 제 스무 살은 모든 면에서 저한테 채찍을 진짜 많이 했던 거 같아! 빨리 돈 벌어야 됐었고 빨리 이뤄내고 싶었고 막 시간도 더 이상 없는 거 같았고 뭔가 되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전 스무 살이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래봤자 형광 필터 비유길리 쓰는 그래봤자 맥도날드인데 뭐! 그니까 어머! 내가 찍어준 거! 너무 안 된 거 같아! 폰 때인가? 폰 때인데 세롬 언니가 필름 카메라로 찍어준 사진이고 저는 약간 스무 살이 활동이 있어서 특별한 기억은 없는데 그때 저는 진짜 열정적이었던 거 같아! 연습실에 맨날 자랐어! 맞아 맞아! 진짜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가짐이 항상 있었어 나한테 멋있어! 어? 야 이건 내가 찍어준 거잖아! 어? 나 기억나! 지헌이랑 나아있지 않았어? 아빤 씨 영화 보러 갔을 때 저는 이때 뭔가 예쁘고 싶었고 미에 관심이 엄청 많아질 때였던 거 같아 러브롬 펌펌 머리 같은데? 맞아요 그때야 언니랑 나랑 제일 발랐을 때 아니야? 그때 이뻤어 어쨌든 스무 살에 이런 직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경험을 진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좋았던? 그런 스무 살인 거 같아 우와 개나다! 저거 미국 갔을 때 맞아 맞아 LA 갔을 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프런치 사러 가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참 좋았지 좋았네요 3년 전밖에 안 됐는데 다들 추억이 담겼어 왜? 저는 저 때랑 지금이랑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 같고 나의 스무 살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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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이다 야 저는 그냥 계속 20대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공감이신 건가요? 좋아요 친구 먹어? 마음만은 당일 운영이 네 연결 텐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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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와 스타일을 겸비한 언니들이야. 어머! 심플 이스터 베스트!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난 물수리야. 난 스피리다. 잘 봐. 이게 언니들의 손살이다. 심플 이스터 우리는 센스와 스타일을 겸비한 언니들이야. 어머! 심플 이스터 베스트! 아, 인수 아냐고요. 지연아, 우리가 너의 스무살에 맞아 스무살에 딱 어울리는 해시한 정보를 쏙쏙 알려줄게.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말투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물론이지. 알겠습니다. 지연아, 그거야. 기대해. 그럼 먼저 평소 지연이의 패션은 어떤지 지연이의 옷장을 한번 살펴볼까? 어머! 나온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제 방입니다. 익숙해요. 20살이 된 기왕으로 옷장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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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난다 진짜요? 직원과에 도전을 준비해 보이 también. zoom MHート는 탁에 의용을 했고요. 이런 방법으로 라고 해야 되고. 촉촉한 돌패 masculin 이 옷은 플로버들이 특히 많이 좋아해줬던 것 같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엄마 옷이라는 거 아 진짜! 이 옷은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너무 잘하네요 지금 입어봤습니다 괜찮나요? 저 마지막 룩 뭐지? 너무 예쁘다 섹시! 자 그럼 지연이가 평소에 입고 싶었던 룩이 있어? 왜 그렇게 얘기해? 평소에 입고 싶었던 룩이 있어 살짝은 라라의 스타일기 같잖아 이제 스무 살이 됐으니 새내기 같은 약간 청순함이 깔려있는데 거기서 약간 힙함이 들어가 있는 아 힙합인거구나 청순 힙함 그런데 모던함 욕심이 많네 모던함이 또 들어가야 돼 대체 무슨 수험이야 그 모던함 지연이가 유행을 따르면 나의 필터처럼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비우글리? 경험 답이에요 우리 지연이의 메이크업 오버를 위해서 언니들 자신을 가져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봤어 아 그래요? 우리 플로버 친구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봤으면 좋겠어 너무 예쁘소 맥상 날씨야 아니야 우리가 설명을 해줄게 설명해줄게 자 보시면요 드레시아 원피스에 청바지를 레이어드한 스타일을 추천해 지연이가 집순이니까 원피스만 입으면 조금 평범하잖아요 스무 살인데 그치 그치 집순이니까 약간 활동성 있게 뛰어놀았으면 하는 언니의 마음으로 청바지를 한번 레이어드해보기로 했어요 되게 말 잘하신다 딱 지연이가 좋아하는 뭔가 청순과 살짝 그 믹스 앤 매치를 힙함과 모던함 오 잘 어울린다 나는 좀 심플한데 살짝 원맨 스타일 개인적으로 나도 저런 느낌을 좋아하기도 하고 지연이가 한 번씩 저런 자켓에다가 입은 적이 있잖아 그럴 때만 안에 잘 어울려요 이거 뭐야? 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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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트까지 말해놓고 어떻게 말하는 게? 네이 네이 모폴라티? 모폴라티? 그렇게 입었을 때 되게 몸매도 너무 예뻐서 매복? 비와이 씨? 예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골라요 아가 이리 와봐 대마계 간에 있는 무서운 언니 있잖아요 섹시한 거 아니야? 이거만 입는 거야? 아니지 아니야? 여기 위에다 입는 거 같아 멀리 입으면 되죠? 이렇게 레이어도 하고 이렇게 입거나 난 이거 좋다 저도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네 제가 초록색이랑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아 4주 종중에 드려요 지금 초록색 이렇게 입나요? 이렇게만 입고 나오면 되나요? 악세? 악세 한번 나이가 같이 골라져보자 네네네 가방 쇼핑하시지 말고 언니가 말고 제 거를 해주시라고 언니가 말고 알았어 미안해 이거 오지 말고 본 건데? 이거 재탕하시는 거죠? 이 윙 귀걸이 오 예 약간 힙합 버스 손잡이 이런 게 예쁘지 않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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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이 스무 살 도시가 귀도 뚫어야 되는데 지현이 귓찌거든요 스무 살이니까 맞아 이거는 귤이 언니가 만들었나? 귤이 언니가 만들었나? 귤이 언니 분가요? 언니가 만든 거야? 아 맞다 우리 비즈 번지 할머니 그럼 언니 것도 한번 껴볼게요 할머니 끝 끝 쇼핑 머리도 좋았네요 네 머리 나왔어요 아가씨 다. 랄랄라! 랄랄라! 나 이렇게? 랄랄라 패스. 예예! 예예! 어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어때요? 너무 예쁘네? 마음에 들어 보이시네요? 아, 네. 너무 마음에 들고요. 뭔가 주인공이 되는 게 되게 많으시네요. 진짜 평소에 이렇게 입어라. 평소에 이렇게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옷이. 진짜? 진짜 잘 어울려요. 예뻐요. 일단 컬러 믹스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머리끈에도. 오, 센스가 아주. 그리고 약간 지연이가 바랬던 청순함과 힙한 느낌이랑 모던함이 잘 어우러져 있는. 맞아요. 다 들어가있다. 3박자가 진짜 잘 샀다니. 만족합니다, 완전. 너무 예쁩니다. 되게 맨 처음에는 의심을 조금 했었는데, 멤버들은. 몸에 넣었어?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수강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 다음 두 번째 수업도 있나요? 깜짝아 봐. 깜짝아 봐. 깜짝아 봐. 깜짝아 봐. 와, 엉덩이 봐. 깜짝아 봐. 깜짝아 봐. 깜짝아 봐. 밥 해보고 해줘. 깜짝아 봐. 깜짝아 봐. 시작됐다. 큰일 났다. 여기는 무슨 수업이죠? 영어수업 같은데. 오케이. 여기는 옆에 분이랑도 합의 좀 맞으세요. 죄송한데. 여기는 섹시 같은 걸 가르쳐주는. 약간 Kind of.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두 번째 강의는 어딜 가든 사랑받는 방법이야. 우선. 왜 나무 긁어요? 우선. 우선. 준비. 됐지? I'm ready? Yeah! I'm ready. 지금부터 이 교실은 신입생 환영의 자리야. 이제 선배 동기들 앞에 너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인 거지? 자, 어떻게 할래? 그런 자리를 안 가본 지 꽤 오래돼서. 그치, 역시 쉽지 않지? 네, 쉽지 않아요. 어, 나경이. 뭐야? 할 말 있어? 나경이. 어. 근데 저는 그냥 지연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연이 있는 그대로 하면 아무랑도 말 못하고 오지 않을까. 그것도 일리가 그 말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지 않을까. 네. 있는 그대로의 지연이도 정말 사랑받을 수 있어. 맞아. 하지만 지연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한 거예요. 기대가 되네요. 책절! 부안! 빰! 실제로 된 자기소개란 소개가 끝난 후 뇌리에 남는 게 아닐까? 기억에 남아라, 사람들의 기억에. 첫 번째. 목소리가 조금 커야 해. 자! 자! 나는 말이 필요해. 내가 자라고 했을 때 모두들 나를 쳐다봤지? 아, 성형이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발성 연습부터 하면 되나요? 맞아. 그래서 너가 필요한 건 지금 이거야. 아! 깜짝이야. 그게 맘껏 지를 수 있어야 돼. 이거 맞아요? 앞에 나와서. 결국 알려주는 게 밖에 없어. 하나 둘 셋! 아! 하고 자기소개를 했지 않아야 돼. 너무 웃기나. 아 기억에 남긴 하겠다. 해보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부터 올려줘요, 이렇게. 저기 순천에 있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아니 우리 엄마. 어머니, 아버지! 아! 좋아! 나오고 있어. 더 크게! 더 크게! 아! 좋아! 아니 이건 아싸 아니냐고. 아니 저쪽이 아싸여서. 그러니까. 이러다 저렇게 된 거야. 저 다른 팁 좀 줘봐. 챕터 1까지는 오케이 이해를 했거든요. 챕터 추는 약간 못 믿었긴 하네요. 챕터 푸! 빠밤! 저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기억이 얼마나 나와. 저게 뭐야. 자리를 막 이런 거 해야 돼. 여기에 기억에 남잖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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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받는 방법이야. 이런 거. 이런 게 사랑받는 방법이야. 이거 교타 약간 앞으로 나온 것 같은데. 몸이 뭔지 알지? 몸이 뭔지 알지? 그런 식으로. 뭔지 알지? 그거 뭔지 알지? 이런 식으로. 자, 이어서 챕터 2. 분위기 메이크업. 어느 모임에 가서도 분위기 메이크업이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너 같은 눈웃음에 약간 그런 발랄한 아이가 분위기 메이크업은 더 예쁨을 받을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환하게 웃는 방법이 있어. 그럼 내가 예시를 해줄게요. 나 어제 헤어졌어. 나 어제 헤어졌어. 슬픈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저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 이렇게 물리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지연아 이렇게 헤어졌다고 하는데 웃잖아? 완벽히 떨어져 나갈 거야. 그러면 한번 바꿔볼까? 이 자리를. 지연이가 알려준 걸. 바꿔서 이렇게. 괜찮은 거 같아. 혹시 이대로만 하지 말라는 생각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또 알려줄 거 있나요? 다음 챕터 있나요? 기본적인 장기는 또 하나씩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어떤 음악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뭔가 찰떡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인싸 춤을. 랩 빼지 않는 것을. 뮤직 큐. 이런 노래가 나왔을 때 맞지? 2, 2, 3. 약간 약간 오프 숄더를 입었어? 또 더? 다 일찍한다. 약간 여러 리듬이야. 이거 매곡 노래잖아. 여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예스! 오 마이 갓.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언니들 진짜. 너무 창피하다. 살짝 살살의 풋풋함이 보이는 몸짓이었지. 여기까지. 우리의 TV였어. 정말 알쳤다. 다른 건 모르겠고 많이 웃었어. 건강해진 느낌이야 언니들. 확실히 호감이긴 해요. 아 내 걸 할 힘이 안 나왔는데 어떡하지? 너무 웃어가지고 힘이 드네. 자. 날 늘 수리야. 오 외롭게 내가. 힘들 수리야. 이젠 난 넌이야. 손 넣어줘. 정말이야. 손을 왜 잡아. 감성적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지연이 스무 살 로망 중에 여기 진짜 언니들이다. 술이 있었잖아. 멤버들이랑 술을 해보고 싶고 자고로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 요즘은 또 포근과음이 대세가 아니거든. 그쵸 맞아요. 술 없어도 술자리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을 또 우리가 알려줄게. 즐겁게. 오케이. 지연이 혹시 술에 대해 궁금했던 점 있어? 부모님한테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너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한 잔씩 마시고 이제 콜라로 갈아탔는데 술에 어울리는 안주라던가 술 종류에 따라 어울리는 안주라던가 나는 이건 먹어봐야 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취향이 있어. 취향이 있어. 취향이 있어. 나는 맥주에 먹는다면 좀 가벼운 거를 추천하고 먹태 많이. 배가 모르니까. 마른 안주. 마른 안주나 소주는 국물. 국물도 괜찮고 고기나 회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는 엄청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열로 가득 찬 느낌이라 뜨거운 안주를 되게 싫어해요. 빙수. 과일. 화채 이런 것도 많이 먹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나. 나도 좋아해요. 화채. 화채 말고 그거 있잖아. 내가 맨날 먹는 거. 황독. 황독 이런 걸 그렇게 먹어. 나도 그런 과일 같은 거. 멤버들 각자 좋아하는 주종이 있나요? 저는 요즘 혼술로 와인을 진짜 많이 좋아해요. 혼술에 그렇게 맛 들려가지고. 저는 칵테일 좋아하는데 난 근데 지연이한테 칵테일을 추천해주고 싶어. 처음 먹을 때는 칵테일 입문이 너무 좋지. 맛도 있고 음료 같아. 나는 소주지. 근데 요즘 좀 많이 준 거 같아. 옛날에는 귤이 언니가 진짜. 진짜 잘 걸러니까. 아니. 그냥 약간 정수기처럼. 약간 꽂으면 그냥 정수기가 이렇게 콕콕콕 깍고 아시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많이 줄었어. 약간 한 병 먹으면 울컥하더니. 두 병 먹으면 도르륵하더라고. 언니는 술 마시면 울어? 아니 감수성이 풍부해져 언니가. 그 울컥을 얘기한 거야? 어? 난 그 우이 울컥. 아니야! 뭐야! 거기까지 안 갔잖아 내가! 근데 요즘 포금과음보다는 혼술도 트렌드잖아요. 규리 씨는 혼술 좋아하시나요? 해본 적 있죠. 혼술? 숙소에서도 하는 거 본 적 있지 않아? 혼술하는 거 못 본 거 같은데? 아 그래 나 거실에서 많이. 아 진짜? 몰라. 그 노래 다시 한 번. 난 울컥이야. 난 울컥이야. 난 울컥이야. 난 울컥이야. 널 잊고 이렇게는. 힘들 수 없는 일이야. 이제 난 울컥이야. 근데 이게 다 잠들었을 때. 물이 프러시터 멜론이라고. 조용히 방에서 마시거나 거실에서 마시는. 그 맛이 또 있잖아. 맞아 맞아. 난 울컥이야. 난 울컥이야. 아 큰일이다. 아니 코미디 링내고 보는 거 같아. 나 빨리 술이 늘어서 규리 언니랑 술 마시고 싶다. 그렇게 덤비다가. 아니 기억 안 나? 이제 면력사가 생겼어요. 아니 그때 너네 빵빵지가 스무살. 맞아 맞아 맞아. 엄청 막 덤빈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그때가 너무 처음이었어가지고. 얘는 막 소파에서 머리 박으면서 막 아프지 망고 이러면서 부르고. 나 그 영상 아직도 있어. 너도 노래 불렀어 같이. 나도 아프지 망고 불렀어. 너가 불렀다.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 됐을 것 같으니까. 실전 수업을 하러 가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멤버들이랑 처음 먹어서 되게 설레. 귀여워. 귀여워. 그러네 처음 먹네 진짜. 어쩜 좋아. 뭐부터 마셔요 언니들? 너 먹고 싶은 거 마셔. 저 사실 술 맛을 아직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참이스로 먹을게요. 아 나 너무 설레. 멋있다. 제 어른이구나. 역시 스마살. 이거 마셔요. 이거? 언니들이 따라줘. 나 이거 배웠어 우리 아빠한테. 언니들. 뭐? 귀여워. 이거 어른들 먼저 따라주는 거라 했어? 다 어르신들. 이미 따랐다 어른들. 아 뭐야 재미없게. 너가 따라주는 것도 다르지. 호수산 여기. 배운다고. 목에 갇히고 하는 거야. 나기야 봐. 70%, 80%만 채우는 거라 했어. 잘 배우셨네요. 저게 배웠네 아주 그냥. 네. 우와. 잘 부탁드립니다. 나 잘 따르지? 응. 소독하고. 귀엽다. 언니 거기. 감사합니다. 여기 일단. 치웠어. 자작이래. 누가? 왜 그런 말들. 와이파이는 지연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위하여라도 해. 우리 프로미스나이 행복하자. 2022년. 천마지가 뭐야? 청춘은. 바로 지금. 지금. 아 청춘은 바로. 2022년은 프로미스나이크. 축하해 지금.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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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요? 되게 웃기다. 차가워? 축하해. 진짜 달다. 진짜 달다. 진짜 달다. 와우. 맛있다. 진짜 맛있다. 무서워요. 맛 없어가지고 이거 사실. 괜찮아요. 어스타또. 어스타또. 낫띠. 귀여워. 맛있어. 귀여워. 마셔됐어? 약 먹자. 와. 미쳤다. 이거 불 한 번만. 어때? 소주 어때? 어때요? 맛이 좋아요? 멀미향 맛 나요? 멀미향 맛이 나요? 와인 마셔볼래? 우리 멤버들은 거의 다 와인 마셔. 와인 단 거 있어. 야, 리더가 따라준다. 내 첫 슬도 세로움 언니가 알려줘. 진짜? 어. 와인은. 지현이 이거 풋고. 이렇게? 스파클링 와인은 4분의 3을 채워야 되고. 나도. 화이트 와인은 3분의 2 이런 거 다 다르다? 맞아. 이렇게? 이렇게? 네, 좋아요. 맥주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마셔봐, 달아. 짠. 잘한다? 나 이슬톡톡 마셔야겠다. 달아, 달아. 어디까지 돌려? 뒤돌아서 마시겠다. 귀여워. 이거 괜찮다. 근데 지현이 첫 술을 다 같이 처음이잖아. 너무 뭔가 좀 이상해. 나도. 기분이 이상해. 기분이 진짜 이상해. 약간 범죄를 저지르는 기분이야. 애기들이. 나도 이거 마시아도 괜찮나 계속 의문이 들어요. 지현이한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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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이한테 왔나 봐요. 오늘 치아는가 보나요? 그래? 어때? 지현아? 로망이 다행이다. 느껴졌어? 로망 도전깨기 하나 있어. 옆에 언니 식사에 진심이야 지금. 옆에서 열심히 얘기해서 언니를 보는데 계속 시선이 뺏겨. 지현이 양옆으로 지금 식사하시고. 양옆으로 식사에 진심이야 지금. 지현이 격담 괜찮아? 피드백 싫어하잖아요. 지현이 괜찮아? 피드백? 지현이 괜찮아? 피드백? 지현이 피드백. 지현이가 허락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할게요. 뭔가 감정이 가득 담긴 진심이 담긴 피드백이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괜찮다. 허락 받았어. 많이 도전하고 많이 실패도 해보고 책임감 가지고 그런 불안한 마음도 스무살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맞아. 그냥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 또래 친구들보다 더 성숙한 것 같고. 되게 예쁘게 잘 자라와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귀여웠어? 아니 엄마 같아. 우리 엄마의 마음이.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냥 언니들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항상 너의 곁에서 있어줄 거니까. 울컥한 것 같은데? 그럼. 고맙다. 울컥 같은데 언니? 나? 어. 아니야 아니야. 울어야지. 울어봐. 울어야지. 야 썸네일 좀 할게. 울어봐. 우리 그룹의 막내여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고.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정말 언니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엄마? 언니 다시 15살. 울어? 안돼.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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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아파? 살짝 기다려. 태가 뜨끈. 귀여워. 무슨 일이야. 왜 뜨끈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아니 나는. 나 역전. 아아. 아아아. 아아. 1등이야. 아아. 아아. 아아아. 이거 진짜 인정이야. 이거 신미의 고두전이야. 정파바고. 고두전. 팔고지. 아아.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